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랑랑, 가시가 끼었대요! 커다란 입성 가시를 포크레인으로 뽑아요! 아무리 커다란 입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아야, 배가 너무 아파! 칸칸, 스테이코사우루스! 왕왕 배가 아프대요 캉캉 불을 뜯어먹다 왕왕 볼도 먹었대요 커다란 포무가 운물물도 절어진 차래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고마워 아으으 목이 너무 아파 캉캉 브라키오사우루스 랑랑 목이 아프대요 캉캉 고규짓을 하다가 랑랑 목을 다쳤어요 긴장하고 높은 목 레미콘으로 약 발라요 아메리키라란 몸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고마워! 공룡병원 치료 끝! 고마워요 포로로 의사선생님! 이건 너바! 우우우! 쾅쾅 티라노사우루스 랑랑 이빨이 안무대요 쾅쾅 고기를 먹다가요 랑랑 가시가 끼었대요 커다란 입속 가시를 포크레인으로 뽑아요 아무리 커다란 입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아야! 배가 너무 아파! 쾅쾅! 쾅쾅! 스테고사우루스 랑랑 배가 아프대요 쾅쾅! 뿔을 끊어먹다 랑랑 뿔도 먹었대요 커다란 거미 거울 놈이 도도자로 진차래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고마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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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너무 아파! 으악! 으악! 칸칸 프라키오사우루스 랑랑 목이 아프대요 칸칸 고교짓을 하다가 랑랑 목을 다쳤대요 기축하고 동풍 레미콘으로 약발라요 아무리 기다란 몸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고마워! 공룡병원 치료 끝! 고마워요 포로로 의사선생님! 에디 인형이 많이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 빨리요 배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가죠 아하 배가 아프면 대과에 가요 에디가 대과로 달려갔더니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마세요 패티 인형이 많이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 빨리요 목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목이 아프면 입이 통과로 가요 패티가 입이 통과로 가니 물을 자주 많이 많이 마셔주세요 그럼 인형이 많이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 빨리요 입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하하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요 그롱이 치과로 달려갔더니 매일매일 하루 세 번 양치하세요 오늘은 조용한걸 오늘은 조용한걸 선생님 도와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약을 처방해 줄게요 꿀꺽꿀꺽 삼켜요 잘했어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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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 고마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열이 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 아야하면 아빠 맘이 다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소독하고 약 발라요 뜨라려도 참아요 잘했어요 비용 비용 응급실에 고마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다쳤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 아야하면 할미 맘이 더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소독하고 약 발라요 뜨라려도 참아요 잘했어요 비용 비용 응급실에 고마 환자들 찾아왔죠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응급실에 찾아왔죠 어 어 의사 선생님 도와줬죠 이제 모두 낳았어요 아픈 사람 언제든지 응급실에 찾아와요 어 어 응급실에 찾아와요 어 어 아 아야야 아야야 부딪쳤어요 어 야야 아야야 상처 났어요 어 야야 아야야 소독해줘요 어 야야 아야야 닿을 거예요 크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야야 아야야 넘어졌어요 아야야 아야야 못 들었어요 아야야 아야야 약을 발라요 아야야 아야야 아프지 않죠 아야야 아야야 굵혔어요 아야야 아야야 상처났어요 아야야 아야야 백두 붙여요 아야야 아야야 걱정 말아요 아야야 아야야 부딪혔어요 아야야 아야야 몸 들었어요 아야야 아야야 후회해주세요 아야야 아야야 다 나왔어요 진료 끝 예방주사 콕 콕 예방주사 콕 콕 두 눈을 감고 콕 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끝났네 콕 예방주사 콕 뚜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 싱싱하고 멋진 어린이 뚜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뚜 더 이상은 무섭지 않죠 예방주사 콕 콕 예방주사 콕 콕 두 눈을 감고 콕 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끝났네 콕 예방주사 콕 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뚜 더 이상은 무섭지 않죠 예방주사 콕 콕 두 눈을 감고 콕 콕 하나 둘 셋 다 끝났네 콕 예방주사 콕 뚜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뚜 싱싱하고 멋진 어린이 뚜뚜뚜뚜뚜뚜뚜 예방주사 뚜뚜뚜뚜뚜뚜뚜 더 이상은 무섭지 않죠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아픈 소 치료해요 이아이아오 한친소 은베 반창고 은베 이제 다 나죠 은베 은베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아픈 돼지 치료해요 이아이아오 다친 돼지 꿀꿀 약을 살살 꿀꿀 이제 다 나죠 꿀꿀꿀꿀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아픈 양 치료해요 이아이아오 평균 양배에 추사통매에 이제 다 나죠 뱀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아픈 게 치료해요 이아이아오 다친 돼 멍멍 꿀꿀꿀꿀 이제 다 나죠 멍멍멍멍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할아버지 농장에 가요 이아이아오 구구차차차 구구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랄라 차차 구구차차차 구구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뽀로로 구급차 출동! 삐뽀삐뽀 빨간 구급차 예, 달려가요 구급차차차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 예, 비켜주세요 구급차차차 응급환자 태우고 차라차차차 병원으로 빠르게 으다차차차 아픈 친구도 다친 친구도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위용위용 초록구급차 예, 달려가요 구급차차차 위용위용 사이렌 소리 예, 비켜주세요 구급차차차 응급환자 태우고 차라차차차 병원으로 빠르게 으다차차차 아픈 친구도 다친 친구도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랄랄랄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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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해줘서 고마워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랄라 구급차차차 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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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요 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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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렸죠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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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플까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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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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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의사선생님 크롱 아파요 크롱 아파요 네네네 어서오세요 칭찬할게요 칭찬할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걱정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괜찮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선생님이 봐줄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병원은 무섭지 않아 체온을 재요 띠띠띠 열이 있네요 삐삐삐 빨리 나아서 맘껏 놀아야죠 약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요 당당나올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의사선생님 약을 싫어요 약을 싫어요 약을 싫어요 약을 싫어요 오오오 걱정 말아요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걱정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괜찮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선생님이 봐줄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병원은 무섭지 않아 여기 와 누워 이제 푹 쉬어 곁에 있을게 곁에 있을게 걱정하지마 약 먹고 쉬면 콜록콜록 감기 괜찮을거야 애치애치 감기 다 닿을거야 고마워 커리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걱정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괜찮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선생님이 봐줄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병원은 무섭지 않아 크롱키를 짓마요 움직이면 안돼요 몸무게도 짓마요 튼튼해요 오오오오오오 키를 재요 오오오오오오 여기 있어요 오오오오오 튼튼하게 커요 난 쑥쑥 잘할래요 헤이! 시력검사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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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건 말해요 청력검사도해요 잘했어요 오오오오오오 눈을 반짝 오오오오오오 귀를 쫑글 오오오오오오 튼튼하게 커요 난 쑥쑥 잘할래요 헤이! 정진기 진찰해요 숨을 크게 쉬어요 임도 크게 벌려요 건강해요 오오오오오오 크게 우하 오오오오오오 크게 아아 오오오오오 튼튼하게 커요 난 쑥쑥 잘할래요 헤이! 어른이 된 내 모습 어른이 된 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른이 되면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픈 사람 돌보고 아픈 사람 돌보고 상처 치료할래요 나는 어른이 되면 의사가 될 거예요 수파두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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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파두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아픈 사람 돌보고 주사 도와줄게요 나는 어른이 되면 간호사 될 거예요 슈파두파 슈파두파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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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보듯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나는 어른이 되면 약사가 될 거예요 골약, 알약, 하루약 하루 세 번 드세요 나는 어른이 되면 약사가 될 거예요 수파두파, 수파두파두파, 수파두파두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아픈 상어를 치료하자 아픈 곳이 어디일까 지느러미 다쳤구나 조심조심해 상처에 연고 바르고 호흡 울면서 핸들을 붙이자 우리 같이 치료해 틸키틸키타카카 우리 같이 치료해 틸키틸키타카 상어를 치료해 아픈 곳 상어를 치료해 상어사고 상어 치료해 아픈 상어가 방긋방긋 아픈 곳도 아무런 내 지느러미 움직이며 힘껏 흔들어 다 함께 틸키타카 손잡고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아이고 내 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다쳤나 봐 얼른 가보자 아픈 상어를 치료하자 아픈 곳이 어디일까 코를 갇혔구나 조심조심해 상처에 연고 바르고 호흡 울면서 핸들을 붙이자 우리 같이 치료해 틸키틸키타카카 우리 같이 치료해 틸키틸키타카 상어를 치료해 아픈 곳 상어를 치료해 상어사고 상어 치료해 아픈 상어가 방긋방글 아픈 곳도 아무런 내 꼬리를 움직이며 힘껏 흔들어 호흡된 티키타카 손잡고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다치지 말고 조심해 친구들 간지럽다 크롱 눈이 너무 불편해요 아이 아파요 눈물 나고 따끔해요 아이 아파요 눈이 너무 시려요 아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눈을 계속 비비면 아이 아파요 눈에 상처 생겨요 아이 아파요 눈에 세균 들어가면 아이 아파요 염증 치료하고 눈을 보호해요 눈에 먼지 닦아내요 아이 시원해 안약 뿅뿅 넣어주면 아이 시원해 세균 먼지 도망가요 아이 시원해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지켜요 눈이 너무 불편해요 아이 아파요 눈물 나고 따끔해요 아이 아파요 눈이 너무 시려요 아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눈에 계속 비비면 아야 아파요 눈에 상처 생겨요 아야 아파요 눈에 세균 들어가면 아야 아파요 염증 치료하고 눈을 보호해요 눈에 먼지 닦아내요 아이 시원해 안약 뿅뿅 넣어주면 아이 시원해 세균 먼지 도망가요 아이 시원해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지켜요 이가 아파치과에 왔어요 징징 윙윙 무서운 기구들 가득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크롱 크롱 여기 무서운 소리가 난다 크롱 자 크게 아아 해볼까요 윗니 아랫니 구석구석 꼼꼼하게 쓱쓱쓱쓱 살사이에 낀 음식물들 깨끗이 닦아요 입속에 충치균이 득실득실 나쁜 충치 치료해요 구멍이 송송 충치균들 깨끗이 매워요 입 한번 헹궈 볼까요? 어때요? 이제 안 아프죠? 크롱 크롱 이가 아파치과에 왔어요 징징 윙윙 무서운 기구들 가득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우 무서워 이게 무슨 소리지? 자 크게 아아 해볼까요? 윗니 아랫니 구석구석 꼼꼼하게 쓱쓱쓱쓱 살사이에 낀 음식물들 깨끗이 닦아요 윗니가 요리조리 흔들흔들 아픈 치아 치료해요 빠질랑 말랑 흔들흔들 깨끗이 뽑아요 자 다 됐습니다 좀 어떤가요? 비가 시원해요 으아앗쭤 몸이 으슬으슬 너무 추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픈가요? 콧물이 나요 열이 높네요 정말이요 잠시만요 내 선생님 의사 선생님 환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숨을 크게 내쉬어 볼까요? 어디 보시다 아예 보세요 저런 저런 목도 뻔네요 다른 곳은 어떤가요? 시끈시끈 머리도 안파요 독감이네요 정말이요 약 먹고 쉬면 금방 나아요 얼음 찜질 해줄게요 열이 금방 식을 거예요 약도 줄게요 아예 보세요 한참 자면 맞을 거예요 좋았다 가요 낮았어요 어디 봅시다 열 내려갔네요 기침 안 나요 국물도 안 나요 하하하하 아주 좋아요 친구들도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몬스터 병원입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티라노 환자 병원 왔어요 티라노 열재요 티라노 숨 쉬어요 티라노 아해요 약 먹었어요 좀 어떤가요? 하하하하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외계인 열재요 외계인 환자 병원 왔어요 외계인 열재요 외계인 숨 쉬어요 외계인 아해요 약 먹었어요 좀 어떤가요? 따라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도깨비 환자 병원 왔어요 도깨비 열재요 도깨비 숨 쉬어요 도깨비 아해요 약 먹었어요 약 먹었어요 좀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몬스터 병원 놀이 모두 함께해 몬스터 티라노 몬스터 외계인 몬스터 도깨비 모두 모두 모여라 몬스터 병원 하하하하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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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떤 약을 지워드릴까요? 딸기맛 약을 지어주세요 딸기맛 알약 딸기맛 물약 딸기맛 가루약 딸기맛 좋아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달콤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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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맛 포도맛 포도맛 보도맛 포도맛 달콤해 포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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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오렌지 맛 모두 참 잘했어요 안녕 친구들 난 뽀로로 의사야 내 진료 가방 소개해줄까? 청진기 청진기 침찰해요 청진기 청진기 침찰해요 청진기 청진기 침찰해요 청진기 청진기 침찰할게요 그럼 다음엔 열이 있나 볼까요? 채운 게 채운 게 열을 재요 채운 게 채운 게 열을 재요 채운 게 채운 게 열을 재요 채운 게 채운 게 다 나왔어요 저런 상처가 있네요 치료해줄게요 소독약 소독약 소독해요 소독약 소독약 소독해요 소독약 소독약 소독해요 소독약 소독약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반창고를 붙여볼까요? 반창고 반창고 붙여줘요 반창고 반창고 붙여줘요 반창고 반창고 붙여줘요 반창고 반창고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됐어요 일부러 빨리 낮게 약을 줄게요 구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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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먹어요 구급약 명품 약 약을 먹어요 구급량 구급량 다 낳았어요 진료 끝! 딩동 딩동 크리스마스 싱싱싱 눈살매 타요 크롱이 꽈랑 넘어졌죠 크롱 조심조심해 크롱 아프다 크롱 걱정만 크롱 내가 바치 한 거 붙여줄게 크롱 으챠 됐다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해 크롱 얼음 삐는 미끌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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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걸을 땐 조심조심 조심조심해 예! 딩동 딩동 크리스마스 호이호호이 눈싸움에요 에디가 애취 기침해요 조심조심해 왜 이렇게 춥지 괜찮아 에디 어서 집에 들어가자 약을 먹어야겠다 옷을 너무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나봐 고마워 패티 오 겨울엔 손이 꽁꽁꽁 파리 콩콩콩 오 콩콩콩 목도리 장갑 모자 웨이투 콩콩 챙겨 이마이 형 예! 신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신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조심조심 조심? 안전하게 놀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롱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크롱 꼬리뼈 포비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포비 갈비뼈 에디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에디 귀뼈 루피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루피 손뼈 루피 손뼈 뽀로로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뽀로로 머리뼈 한 장 더 찍어볼까 크롱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크롱 갈비뼈 포비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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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다리뼈 에디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에디 꼬리뼈 루피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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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머리뼈 뽀로로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뽀로로 손뼈 예 친구들 사진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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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예 몸이 으슬으슬 너무 추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픈가요 콧물이 나요 열이 높네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잠시만요 내 선생님 의사 선생님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숨을 크게 내셔 볼까요 어디 보시다 아해보세요 저런저런 목도 뻔네요 저런저런 목도 뻔네요 저런저런 목도 뻔네요 저런저런 목도 뻔네요 다른 곳은 어떤가요 시끈시끈 머리도 안파요 독감이네요 정말이요 약 먹고 쉬면 금방 나아요 얼음 찜질해 줄게요 얼음 찜질해 줄게요 열이 금방 식을 거예요 약도 줄게요 아이 보세요 한숨 자면 맞을 거예요 좀 왔다 가요 낮았어요 어디 봅시다 열 내려갔네요 기침 안 나요 콧물도 안 나요 하하하하 아주 좋아요 친구들도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자 그럼 출동해 볼까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후 구급차와 함께 삐뽕삐뽕 하얀 구급차 예 지나가요 구급차차차 싱싱쌩쌩 하얀 구급차 예 달려가요 구급차차차 조차차차 오 차이렌 소리 차라차차 헤이 달리는 힘이 으라차차차 헤이 어픈 친구도 구급차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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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랄랄랄랄라 하얀하얀 빨강빨강 예 든든해요 구급차차차 구급대원 뽀로로 패티 예 고마워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치 빠르게 차라차차차 병원으로 빠르게 으라차차차 아픈 친구도 다친 친구도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후 고마워요 고마워요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후 구구차차차차 이 소리는 그렁! 출동이다! 그렁그렁! 삐뽀삐뽀 뽀로로! 삐뽀삐뽀삐! 삐뽀삐뽀 뽀로로! 구구차! 구구차차이렌이 삐뽀삐뽀 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빨리 가야해요 비켜주세요 아픈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오븐에 손을 대었어요! 뽀로로 구급차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크롱크롱! 응급치료 시작! 크롱크롱! 다 됐다! 자, 이제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자 크롱! 크롱! 고마워요! 뽀로로 구급차! 삐뽀삐뽀 뽀로로! 삐뽀삐뽀삐! 삐뽀삐뽀 뽀로로! 고급차! 구급차 사이렌이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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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해요! 비켜주세요! 아픈 사람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뽀로로 구급차! 머리를 다쳤어요! 도와줘요! 이럴 수가! 응급환자야 크롱! 크롱! 자! 자, 이제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자 크롱! 크롱! 고마워요! 뽀로로 구급차! 삐뽀삐뽀 뽀로로! 비뽀삐 불뽀삐 비뽀삐 뿌 로로 구급차 비뽀삐 뿌 로로 비뽀삐 삐 비뽀삐 뿌 로로 구급차 고마워요 뽀로로구급차 구급차로 오늘도 힘차게 진료 시작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내 친구 크롱이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발을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크롱을 치료해줘요 보호대 고정하고 찜질해줘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내 친구 에디가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손을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에디를 치료해줘요 연고를 바르고 밴드 붙여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내 친구 패티가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머리를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패티를 치료해줘요 소독해주고 풍대 감아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나을 거야 짝짝짝 물놀이 역시 재밌어 흠 근데 왜 이렇게 간지럽지 병원에 가봐야겠어 간질간질 피부가 간지러워요 울긋불긋 두드러기 올라왔어요 간질간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 보자 이런 피부에 세균이 있네요 어떡하죠? 간질간질 피부병 고쳐줄게요 울긋불긋 두드러기 긁지 말아요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면 두드러기 쏙쏙 들어가지요 이제 간지럽지 않아요 앞으로는 간지러워도 긁지 말고 약을 꼭 발라주세요 간질간질 피부병 예방해봐요 참방참방 물놀이 후 물기 닦아요 달아와진 손으로 문지르면 세균들이 득실득실 올라오지요 밖에서 놀고 와서도 손을 꼭 닦아줘야 해요 이렇게 쓱쓱쏙쏙 쓱쓱쏙쏙 간질간질 피부병 예방해봐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몸에 좋은 음식도 꼭꼭 먹어요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힘차게 진료 시작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내 친구 크롱이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발을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크롱을 치료해줘요 보호들 고정하고 찜질해줘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내 친구 에디가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손을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에디를 치료해줘요 연고를 바르고 밴드 붙여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내 친구 패티가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머리를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패티를 치료해줘요 소독해주고 붕대 감아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구름아 산책 나오니까 좋지? 어? 조심해 동물병원 동물병원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멍멍 강아지 어서와요 어디 아파요 다리요 다리요 넘어졌어요 음 어디 봅시다 으이쿠 저런 상처가 났네요 얼른 치료해줄게요 하얀 문대 하얀 문대 감아볼까요 돌돌돌 돌려서 고정해줘요 멍멍 강아지 억줄게요 먹어볼까요 하하하 좋아요 참 잘했어요 이제 금방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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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모르로 수의사 멍멍 강아지 어서와요 어디 아파요 머리요 머리요 부딪혔어요 음 어디 봅시다 으이쿠 저런 상처가 났네요 안 아프게 해줄게요 노란 영구 노란 영구 발라볼까요 쏙쏙쏙 발라서 치료해줘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괜찮나요 하하하하 좋아요 참 잘했어요 멍시지 말고 조심해요 동물 친구들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의사 선생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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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얍 우리도 가자 크롱 크롱크롱 삐엉삐엉 소방차 출발해요 불을 끄지요 삐뽀삐뽀 구급차 출발해요 병원 가지요 윙윙 헬리콥터 출발해요 구조하지요 구조대 친구 다 같이 출발해요 구릉구릉 구릉구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보로로 구조대 알죠? 구릉구릉 구조대로 가 우릉구릉구릉 어디 듣지 달려가지요 고고고 고고 고 고 아픈 앙장 태우고 붕붕붕 어쩌이렇게나 빠를까 응급차치 빠르게 해줄게요 걱정 말아요 욱신욱신 아픈 곳 어디인가요 치료할게요 따끔따끔 아픈 곳 어디인가요 치료할게요 아픈 친구 다 같이 치료해요 호 호 호 이제 다시 구조센터로 돌아가자 응 구릉구릉 구조대로 가 구릉구릉구릉 어디든지 달려가지요 고고고 고고 고고 구릉나만 구조대 구릉구릉구릉 어쩜 이렇게나 빠를까 병원에 구조온 거 맞자 크롱 어? 아냐 크롱 병원에 가면 콜록콜록 아플 때 병원 가면 병원 가면 콜록콜록 아플 때 병원 가면 병원 가면 어후 상냥한 간호사선생님 있어도 병원 가기 무섭지 않아요 안아요 음, 열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겠어요 그럼 콜록콜록 아플 때 병원 가면 병원 가면 콜록콜록 아플 때 병원 가면 병원 가면 오, 자상한 의사 선생님 있어요 병원 가기 무섭지 않아요 저런, 감기에 걸렸군요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콜록콜록 아플 때 병원 가면 콜록콜록 아플 때 병원 가면 오, 똑똑한 약사 선생님 있어요 병원 가기 무섭지 않아요 빨초, 도초, 바남보 무지개 약, 무지개 약 하루에 세 번 꼭꼭 먹어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아프지 않게 모두 도와줄 거예요 병원 가기 무섭지 않아요 안아요 병원 가기 하나도 안 무섭지 크렁, 크렁, 크렁 콩콩, 티라노사우루스 랑랑, 이빨 바쁘네요 쾅쾅 고기를 먹다가요 랑랑 가시가 끼었대요 커다란 잎 속 가시를 포크레인으로 뽑아요 아무리 커다란 잎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배가 너무 아파 쾅쾅 스테고사우루스 랑랑 배가 아프대요 쾅쾅 불을 끊어먹다 랑랑 꿀도 먹었대요 커다란 거무거운 눈물 도저러진 차래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고마워 으악 목이 너무 아파 강강 브라키오사우루스 랑랑 목이 아프대요 강강 고교짓을 하다가 랑랑 목을 다쳤어요 흰쾅하고 독특복 레미콘으로 약 발라요 아무리 기다란 몸도 얼마든지 문제없죠 고마워! 공룡병원 치료 끝! 고마워요 포로로 의사 선생님 애기 인형이 많이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 빨리 빨리요 배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가죠 아하 배가 아프면 대과에 가요 애디가 대과로 달려갔더니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마세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마세요 패티 인형이 많이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 빨리요 목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목이 아프면 이미 통과로 가요 패티가 이빈 공과에 가니 물을 자주 많이 많이 마셔주세요 크롱 인형이 많이 아파요 의사에게 전화해요 빨리 빨리요 이기 아프면 어디로 가죠 아하 이기 아프면 치과에 가요 크롱이 치과로 달려갔더니 매일매일 하루 3번 양치하세요 오늘은 조용한 걸 뽀롱 의사 과장님 삐용삐용 응급실에 꼬마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배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 아야 하면 엄마 맘이 더 아파요 우리 아가 아야 하면 엄마 맘이 더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약을 처방해줄게요 꿀꺽꿀꺽 삼켜요 잘했어요 삐용삐용 응급실에 꼬마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열이 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 아야 하면 아빠 맘이 더 아파요 우리 아가 아야 하면 아빠 맘이 더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주사 한 방 놔줄게요 따끔해도 참아요 잘했어요 삐용삐용 응급실에 꼬마 환자 찾아왔죠 아야 아야 다쳤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 아야 하면 할미 맘이 더 아파요 의사 선생님 도와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소독하고 약 발라요 쓰라려도 참아요 잘했어요 삐용삐용 응급실에 꼬마 환자들 찾아왔죠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응급실에 찾아왔죠 의사 선생님 도와줬죠 이제 모두 났어요 아픈 사람 언제든지 응급실에 찾아와요 응급실에 찾아와요 응급실에 찾아와요 아야야 아야야 부딪혔어요 아야야 아야야 상처났어요 아야야 아야야 소독해줘요 아야야 아야야 나올거에요 아야야 아야야 넘어졌어요 아야야 아야야 못 들었어요 아야야 아야야 약을 발라요 아야야 아야야 아프지 않죠 아야야 아야야 부딪혔어요 아야야 아야야 부딪혔어요 아야야 아야야 상처났어요 아야야 아야야 백두 붙여요 아야야 아야야 걱정 말아요 아야야 아야야 부딪혔어요 아야야 아야야 몸 들었어요 아야야 아야야 구해주세요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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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어요 실력 끝 아야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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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ел